Do you think Korean is difficult? Korean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It's called language. Let's learn Korean together. Korean Click will help you. Korean Click 여러분 반갑습니다. 떼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 부분까지 함께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고, 노, 도 우리가 오 를 가지고 모음이죠. 모음 오를 가지고 단어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부터 히을까지 그런데 밑에 모음이 뭐죠? 네, 오입니다. 오. 자, 오로 우와 기역, 니은, 자음 이 부분이 만나서 어떠한 단어들이 되는지, 글자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볼게요. 자, 고, 기역과 오가 만나서 고, 니은 만나서 노, 노, 도, 도, 로. 로, 로, 모. 자,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고, 노, 도, 로, 모.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중간 부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비읍 만나서 보, 도, 소, 오, 조, 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 소, 오, 조, 초. 자, 다음. 코, 토, 포, 호.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코, 토, 포, 호. 자, 되시나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 노, 도, 로, 모, 고,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노, 자, 되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문제의 게임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뭐가 보이죠? 노. 노. 들리시나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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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은 거를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노. 자, 이번엔 조. 조. 자, 조는 여기고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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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 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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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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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 포예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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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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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 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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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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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 자, 이번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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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고요. 고. 보. 보. 보입니다. 보. 자, 보는 이 끝에 있고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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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 이번엔. 도. 도이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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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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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자를 보고 듣고 맞춰보는 걸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번에는 글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듣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듣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추는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자, 뭐라고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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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 호. 호예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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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호. 호.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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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 코고요. 잠깐만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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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코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고. 호. 얘는. 호. 자, 발음이 좀 더 강하죠? 코, 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조, 조, 자, 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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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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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 토, 토, 자, 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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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모, 자, 모, 모, 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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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 잘 보이시나요? 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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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 소, 소. 소, 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맞추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듣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요. 호, 호, 고, 호.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꼭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던 게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오와 자음 만나는 거, 단어 연습하는 거 아시죠? 연습 꼭 해보시면 우리가 더욱더 한국어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